자 그래서 채연이 나눠 있네요 채연 너 수업하는 날 준비해갖고 안 돼? 어? 수업 오기 전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씩 자주 알겠습니까? 네 음 잠깐만요 자 시작 뭐라고요? 왜 이유를 물어볼 때 쓰고요 옳지 힘 자 힘은 조심해야 될 게 힘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얘는 힘인데 이거 말고 히도 있고 히도 있고 히도 있다는 거야 각각 질문이 달라 이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누구의 얘는 누구를 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가 이건 그의 그다음에 얘는 그를 각각 전부 공통점은 어떤 남자 한 명에 대한 얘기지만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야 그다음에 누구의 뒤에는 어떤 것이 올 거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 뒤에 와요 그니까 나는 좋아한다 I like 누구를 힘 이런 식으로 얘는 하다시 앞에 오고요 하다시 뒤에 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 여미로 그렇지 영국 사람들은 아 A LOT OF 미국사람들은 A LOT OF A LOT OF A LOT OF 해도 상관은 없어 영국식 발음이야 A LOT OF 계속해서 그렇지 이게 HIS야 그 의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답 계속해서 PICTURE 자 PICTURE 스펠링을 연습 좀 해야되겠다 알겠습니까? PICTURE 스펠링 연습하시구요 PICTURE 오케이 여기가 PICTURE PICTURE 오케이 계속해서 잘 기억이 안납니까? ALL THE TIME 뭐라구요? ALL THE TIME 계속해서 뭐라구요? 그렇죠 HAS죠 HAS 자 원래 모습은 HAVE였어 이거는 DO가 들어있을 때 형태나 또는 DO가 없어도 HAVE야 근데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가 됩니다 무슨 C예요? 하다 C일 것 같아요 뜻을 딱 보니까 그렇죠 뭐 하다래요 하다 C니까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계속해서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Ohhoi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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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구요 A가 얘가 V E가 E O 중에 E C가 크 자 AU 가르쳐서 AU는 팀을 합쳐서 O S가 Z Because B Because Because 입니다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Take her look at 똑같습니다 Look at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Look at과 Take a look at Scar Scar Really Made 무슨 시에요? 하다 시죠 Made 뭐하고? Practice 그렇지 그래도 마찬가지 쓰기 연습 좀 하셔야 되겠네요 P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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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s T-s C가 쓰는 소리 Practice Very hard Very hard Very hard Ugly Ugly 어떤 시죠? Ugly 자 여기 보면 이 단어에 보면 룩이 들어간 게 몇 개 많았죠? 세 개나 있어 근데 룩이 이럴 땐 저런 뜻이고 저럴 땐 저런 뜻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이야 이걸 look at 하고 같은 말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Ash이 붙어야지 look 뒤에 Ash이 붙어야지 보다란 뜻입니다 Look at 뭐 뭐를 보다 take a look at look a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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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무슨 시고 안에 뭐 들어있는 형태? 2가 들어있는 형태 OK 좋고요 그렇지 On his feet 뭐라구요? On his feet 얼마라구요? 뭐라구요? On his feet 어 Food Foot 자 풋은 한 개일 때야 한쪽 발 오른쪽 발이도 왼쪽 발이도 한쪽 발일 때 그냥 풋이야 그래 그러면 발들 할 때 원래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s를 붙일 것 같은데 풋은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모습이 바뀝니다. 발들 이런 뜻일 때 그냥 룩이 아니고 룩 뒤에 무슨 씨를 넣어야 되는데 룩에 선생님 아까 룩에스는 뭐뭐를 보다라 그랬어요. 뭐뭐를 보다 룩 어떤 입니다 룩 어떤 룩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때 보인다 룩 해피 한번 볼까요 행복해 보인다 룩 세드 룩 타이어드 룩 어글리 됐습니까 룩 룩 룩 룩 룩은 뜻이 많습니다. 옳은 정확한 이라 뜻도 있고요. 요거는 두 개는 비슷한 뜻이니까 둘 중 아무거나 알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라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로 하고 즉시는 비슷한 뜻이니까 세 가지 상관없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옳은 맞는 이라 뜻도 있고 오른쪽 이라 뜻도 있고 바로 란 뜻도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됐을 때 틀린 것 아니 참 틀린 게 아니고 문장 속에서 룩이 사용됐을 때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몇 점 예상 준호 칭 이렇게 선생님이 둘 테니까 공부하고요 다시 다시 한 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가져가서 다 보지 말고 네가 다시 보고 틀린 것 같은 거 고쳐 보세요. 내가 많이 틀릴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RO HERO 계속해서 보다 라는 뜻도 있고 보인다 라는 뜻도 있는 보다 얘 뒤에 뭘 넣으면 뭐뭐를 보다가 되고요 얘 뒤에 무슨 씨를 넣으면 어때 보인다 되는 애야 LOOK OK LOOK AT 이 뭐였어? 뭐뭐를 보다 LOOK 계실 때는 이 뜻이란 말이야 LOOK HAPPY 는 무슨 뜻이었어 이때 LOOK은 이 뜻이란 말이야 그 외에 표정이란 뜻도 있고요 LOOK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일지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궁금할 수 알아야 되겠고요 다음 과정은 읽기 연습이죠 읽기 연습할 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니까 한 가지 뜻이 됩니다 OK Great Soccer Player 오우 맞췄네 Great Soccer Player 오 스페링 맞췄어 훌륭합니다 OK 그 다음 그렇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발 한 개는 풋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발들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책은 북이죠 근데 책들은 뭐예요 북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가 일반적인 보통은 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 모양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고요 마찬가지 채연이도 여기 선생님이 시험지 뒤집어 볼 테니까 연습 좀 하고 틀린 거 가져가서 다시 한번 고쳐봐 알겠습니까 채연이 선생님이 얘기해서 쓰기 실력을 빨리 늘려야 된다고 지금 학년이 후학년이라고